뭔가 내가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두번째는 일단 프로포즈하는 즐거웠던 장면이 찍었잖아 그때 기억이 나서 나도 그렇게 샀는데 사고 이걸 옥탑으로 파는 거야 근데 옥탑에서 뭔가 우리가 혼자 뭘 현실을 깨달고 쭉 터뜨리고 쭉 터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영화잖아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너무 영어래 왜 피컷에 나 나오면 재밌어 이벤트 아하하하 이보 너무 영어시거 활짝 카메이였다고 왜지 돌아서 너를 매일 안꼬는 너의 밤을 왜 몰랐을까 큐 잠깐만요 어 준비돼 심각해 무표정 눈도 깜빡이지마 눈은 깜빡여도 돼 뭐야 얘는 지금 눗자마자 젖는 거야 끝이야 끝 어 그냥 젖네 얼굴 가까이 돼야 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한 번 그냥 연습해봐 찰칵하게 말로만 할게 쳐다보고 찰칵하고 찰칵 그 다음에 쳐다봐 올라올 때 쳐다봐 찰칵하자마자 쳐다봐 내리고 찰칵하자마자 뒤돌아서 안아줘 그냥 안아줘 그냥 안아줘 거기까지만 해볼게 그치 그치 레디 다시 네 죽어봤던 것들 아직도 내 맘에 맴돌아 널 미품고도 네 맘 왜 몰랐을까 너 지나가던 그 길가게 난 허전하게 널 미품고도 널 미품고도 널 미품고도 널 미품고도